아 좀 더 저쪽으로 못가니? 아 좀 더! 아 좀 더! 아 좀 더! 아 좀 더!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된다 됐다 1명 됐다 어 죽을 뻔했는데 잘했어 근데 맨날 약탈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네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다 똑같이 생겼어 됐다 솔트키로 향하지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야 이리와봐 어우 쭈 니가 사냥꾼이냐 야 니가 사냥꾼이냐 와 십새키야 누가 사냥꾼이냐고 엥 으으으으으으으으 오마이 스태키야 어 새끼야 어떻게 새냥 든 였냐고 새끼야 어떻게 때려야 돼 이거 새냥 든 였냐 오오오오 새끼야 刻 도착한lara! 탄이! 따뜻한 선명입을 받으세요! 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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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 오 오 아 움직여서 쏠 수가 없잖아 여러분이 와 언제 죽어 언제 언제 죽어 아니 우리 팀인가 선장대 선장이나 새끼야 야 선장 죽였다 흰수염을 죽였어 졌어 니네들이 어디 해적 사냥꾼 대립을 치면서 우리를 우리를 쫓아오느냐 졌어 하하 설탕 30개 약탈하기 아 이건 그냥 귀찮아 그냥 안할래 돌아라 뭐야 자 됐다 아하 아 아 조금만 더 가다가 설탕 있으면은 싸우고 어 설탕 15개 10개 15개 아 너무 어려우네 아 너무 어려우네 너무 어려우네 아 너무 어려우네 아 그냥 갈래 여기로 직진으로 가다가 만나면은 직진으로 가다가 만나면은 아 돌보니까 이거 있잖아 빠른 상에 있잖아 빠른 상에 있잖아 여기로 가는거 아냐 빠른 여행 소형 불가능 아이씨 아 마을 참 버드같이도 생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갔다올게 여기 잠수하다가 뒤지게 했는데? 다이빙하다가 이거 총알도 사야돼 심장의 손실로 들어가고 그전에 마을 좀 가자 그 마을이랑 마을이랑 이 설탕 이런거 좀 팔고 오자 어떻게 봐라 여기는 그런게 없나 어 아직 동기화도 안했다는데 아까 보니까 아이 뭐야 아 아 됐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라따 따라라라라따 따따라 허물 판매 설탕 전사 롬 야아 위상 위상 미술풍 사냥상품 팔지 정셀럽 가지고 터라 뼈 터라 다 나중에 사면 되겠지 타냐 총알 연막탄 채워 채워 다까스케 있구나 지금 이거잖아 일반 화승총 너무 쓰레기야 해저래 나팔총 이걸 바꾸자 일단 껌세트 사략군 커틀레스 일단 의상 해적망토 사략군의 의상 아 당연히 남자는 깐지지 깐지부터 살아야지 정치가 의상 이런거 말고 범세트 범세트는 뭐 범세트는 나중에 하고 근데 너 막 능력치 찍을 수 있는건 없니? 업그레이드 왜야? 이런거 다 못하잖아 제작 흑등고래? 에드워드 업그레이드 검세트 검세트 올라 에드레 에드레 이건 뭐야 아야야야 아냐아냐 오 옷 바뀌었어 아야 어디가 이거 애니멀스 조각 여기 동기화하러 가나? 상자 일단 동기화부터 아 상자부터 업고 가자 상자에 있어 야 아 얘 검은색 되니까 완전 객관이잖아 여기 밑에 있나보다 아 그냥 좀 내려가 하사 좀 아 요 밑에 있나봐 아 얘 요 밑에 있나봐 그래 여기 있나봐 아 미쳤어 동기화하고자 동기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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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2단엽 대기 뭐야 야 오셋이 못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 이 벽도 타야지 오셋이 못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아 동기화 하하 아 동기화 하하 아 아 동기화 하하 검은애도야 보태가 물 에도에도 업그레이드 구입 노래 적응 어 어? 많음? 아 저 술집 잠김 자파점 아 자파점 아까 갔다왔잖아 너는 뭐 조격하고 있냐? 야 너 뭐야 선실로 돌아가서 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떨어져 왜 아 진짜 너무 컨트롤이 어려워 아 됐다 여기서 뭐 어쩌라고 배 꾸미기 측면공격 대표 외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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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가 거음악가 확울 수 있더만 어 나팔총 의상은 어 사략군의 의상 쪄어 크으으으 나팔총까지 지 이제 목표가 무죠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았어 나도 유튜브를 사랑하지 나도 유튜브를 사랑하지 하 요즘에 너무 게임을 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니라 무기 아프다 거북목 됐어 거북목 어흐 플랜테이션 설마 그 농장으로 갈려구요 사냥꾸미 약탈하기 설탕 사냥꾸미는 귀찮아서 안했고 가자 자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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